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프로 배울입니다. 이렇게 한 40에서 50미터 정도 되는 벙커샷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많은 고퍼분들이 일부러 더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 방법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벙커만 들어가면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는 거죠. 자 제가 어프로치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을 띄우는 게 붙이기 쉽나요? 굴리는 게 붙이기 쉽나요? 대부분 굴리는 게 붙이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벙커에서는 굴릴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벙커에서도 이렇게 한 4, 50미터 정도 되는 벙커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그린 앞에 여유 공간이 많이 있다면 굴리는 벙커샷을 하면 아주 수월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클럽은 내가 가진 클럽 중에 가장 로프트가 많은 클럽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과하게 핸드포워드를 해서 이렇게 클럽을 세워서 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일반적인 벙커샷으로 4, 50미터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피칭이나 52도 같은 클럽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공을 지금처럼 오른발 엄지 앞에 놔주세요. 그리고 클럽을 좀 짧게 잡고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가까이 서줍니다. 그리고 스윙 궤도 자체를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바깥으로 들어서 안으로 깎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약간 가까이 서서 바깥으로 들어서 안으로 깎는 듯한 느낌으로 치면 탄도가 굉장히 낮게 갈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제가 생각한 거랑 라이가 조금 달라서 방향이 조금 오른쪽으로 가긴 했지만 생각보다 손쉽게 트러블을 탈출했죠. 프로들도 사실 여기서 붙여서 버디를 한다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프로들은 이 상황을 탈피하기 이전에 사실 이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보고 싶어도 해결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 거리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다 보면 생각보다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나무가 막거나 러프에서 치거나 이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프로들도 종종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면 지금처럼 앞에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58도나 56도 그러니까 샌드웨치를 가지고 공을 오른발에 놓고 살짝 바깥으로 들어서 깎아치는 듯한 느낌으로 치면 지금처럼 굉장히 낮게 그리고 러닝 어프로치 같은 형태로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내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선택을 하실 때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이 이렇게 있다면 공의 아래쪽을 가격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의 약간 윗부분을 먼저 때리고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탑볼을 치는 거죠. 이 영향을 올리고 나면 또 많은 골퍼분들이 그러겠죠. 아니 제대로 맞추는 건 어려운데 어떻게 일부러 이렇게 얇게 내가 원하는 곳을 때리냐 그럼 우리가 프로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어렵지만 몇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선 조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공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기존의 피칭이나 52도 같은 클럽으로 어렵게 벙커샷을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요. 제가 한번 46도로 피칭으로 바꿔서 벙커샷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46도로 일반적인 벙커샷을 할 거예요. 클럽 페이스를 아주 살짝만 아주 살짝만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오픈을 하고 공을 좀 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이게 제가 아 역시 이게 제가 이 피칭으로 이런 거리를 치지 않는 이유가 방금 딱 나왔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공입니다. 나는 지금 40m, 45m를 치려고 했는데 어이없이 지금 한 60m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친 공이 완전히 공에 옆에 때리거나 정말 이상할 정도로 막 2배 정도 멀리 갈 정도로 잘못 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조금 얇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풀스윙을 해서 한 120m 정도 가는 이 피칭 웨지는 거의 4분의 3 스윙을 해서 공을 정확하게 맞춘다가 하면 최소 90m 이상은 날아갈 거예요. 방금이 그런 꼴이에요. 분명히 나는 모래 뒤를 쳤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얼만큼인지는 알 수 없지만 1mm 혹은 2mm 알 수 없지만 아주 살짝 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이없이 저렇게 넘어가 버려요. 하지만 반면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오른발에 놓고 이렇게 굴리는 듯한 형태의 벙커샷은 예측 가능한 미스들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래를 조금 두껍게 치면 조금 짧기는 하겠지만 어이없이 털썩을 하거나 혹은 방금처럼 어이없이 넘어가는 공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골프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미스를 하던 내가 예측 가능한 미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 나 이 정도로 잘못 치진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결과는 정말 어이없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붕에 빠지게 되죠. 거기서부터 모든 골프 경기는 꼬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40m, 50m 아주 어려운 벙커가 남았을 때는 피칭이나 9번 혹은 52도 같은 다른 웨지로 일반적인 벙커샷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금처럼 약간만 잘못 맞더라도 그린디로 넘어가버리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안 꾸쳐야 되기 때문에 자신있게 스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58도 웨지로 바꿔서 한 번 더 쳐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지금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총 거리가 지금 한 45에서 50m 정도 돼요. 제가 재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리를 칠 때 방금처럼 오른발에 놓고 어프로치를 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맞춰야 되냐 이거를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거리 조절은 어떤 마음으로 하시면 되냐면 이 전체 거리에 3분의 2 가량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30m 정도 캐리가 나가는 어프로치처럼 칠 거예요. 단 탄도가 낮게 가는 것 뿐이죠. 왜냐하면 탄도가 낮게 가서 런이 많이 발생될 거기 때문에 50m 거리에서 50m를 다 쳐버리는 게 아니고 한 3분의 2 지점 30이나 35m 정도 캐리가 나가는 어프로치의 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탄도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오른발에 놓으면 공이 좀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평상시 어프로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리감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평상시 한 30에서 35m 정도 어프로치하는 거리감으로 세팅을 하고 클럽을 짧게 잡고 공은 오른발 앞에 놔준 다음에 평상시보다 가까이 서서 조금 아웃인으로 조금 바깥으로 들어서 안으로 당겨치는 듯한 느낌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방금 침공도 아까처럼 제가 생각한 거에 한 1mm, 2mm 정도 잘못 맞은 거거든요. 아까는 좀 얇게 맞았고 지금 건 조금 두껍게 맞아서 핀에 조금 못 미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 차이는 어떤가요? 아까 건 캐리로 그린을 훌쩍 넘어가서 오비가 났을지 해저드가 빠졌습니다. 방금 공은 그래도 핀에서 멀지 않게 한 6, 7m 정도 거리에 프린지에 멈췄습니다. 과연 어떤 공이 우리가 플레이하기에 더 안정감이 있고 예상하기 좋은 공들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하셔도 좋지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58도 웨치로 좀 가깝게 서고 짧게 잡고 공을 오른발에 나온 뒤에 좀 낮게 굴리는 듯한 형태의 벙커샷을 응용을 해보시면 보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벙커샷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